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뷰에 의해서 decimal number를 binary number,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2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를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decimal number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보다 큰 동안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decimal number가 얼마죠? 처음에 10이죠. 그게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으니까 나머지 값이 reminder에 저장이 되겠죠. reminder는 0입니다. 그 다음에 10 나누기 2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decimal에는 5가 할당이 됐습니다. 여기는 10이었고, 2가 돼서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reminder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죠? 0이 들어가 있고, result의 값은 얼마가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새로운 result에는 0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제대로 보셨다면, 이 decimal이 지금 얼마죠? 5가 되겠죠? 5가 돼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여기 5인데, 5 나누기 2를, 이 나머지 값을 구해주면, 여기 reminder는 1이 되죠. 재수, 피재수, 이렇게 얘기 들게 하죠. 그래서 1이 되고, 이 decimal의 값은 다시 5가 돼서, 5 나누기는 2가 되겠죠. decimal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파이썬2에서는 이게 돼요. 파이썬3에서는, slash, slash를 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 돼서, 다시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게 되고, 2가 됐기 때문에, decimal에는 2가 들어가 있고, 아까 reminder에는 여기 1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result에서, 아까 result에서 지금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서, 1, 0으로 새롭게 result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1, 0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뭐 좀 복잡하니까, 다시 세 번째로 가면, 이번엔 decimal이 얼마였죠? 아까 5에서, 5에 나누기, 새로운 decimal, 2죠. 2에서 나누기 %를 하면, 2 나누기 2는 얼마죠? 역시 reminder 값은, 여기선 decimal이었는데 reminder 값은 0이 되겠죠. 0이 됐고, decimal 2 나누기, 다시 2를 하면, decimal이 1이 됐습니다. 그죠? 1이 됐고, 새로운 decimal은 1이 됐고요. 여기 reminder는, 아까 우리가 0이라고 얘기했죠? 0이고, result는, 아까 여기 있던 result가,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나서, 1, 0인 상태에서, 0, 1, 0이 돼서, 새로운 result는 0, 1, 0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쭉 돌아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실행을 시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실 것 같아서, 연습을 안 해보잖아요. 그럼 사실 잘 모를 때도 많아요. binaryConverterCheck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저희가 좀 길게 쓴 binaryConverter고, 좀 짧게 쓰는 것을 binary로, binaryConverter 정도로, 이렇게, 컨버터 정도로 쓰게 되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코드를 그대로 한 번 우리가 가져와서 써볼게요. 코드를, 카피를 해서, 여기 와서, 카피를 하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설명했던 내용인데, binaryConverter.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숫자가, 막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이유는 역시, 그 에러 버그 때문이 아니라, 파이썬2에서 3로 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슬래시 슬래시를 하셔야지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중간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binaryConverter를 불렀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 결과값을 따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중간값을 잘 모르시면, 늘 프린터 문으로, 이걸 보시면 이제 그건데, 늘 이렇게 프린터 문을 사용해 가지고, 중간값을 다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다 찍어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얼마지? 지금 몇 번이지? 이런 것들을 항상 loop을 돌면서,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이라면,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실 거예요. 점점점점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